감자! 진정해! 진정해! 괜찮아 괜찮아! 진정해 진정해!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! 됐어요 됐어요! 뭐 만들 거야? 몰라요 아직 안 정했는데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아! 몸에 좋은 걸로 잠가라! 소식해가지고 여기 몸에 좋은 거 에너지바 하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음료수도 하나 먹어요 아이 밥에다가 여기 피크닉 하나 줘 줘야 되겠네 역시 음료수는 띠꾼이기요 봐! 대형 삼각기밥 내 대가리만 한 순대는 아니야 고기 들어가죠? 소고기, 참치, 김치, 햄 이렇게 들어가요 안돼 안돼 오지마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야 내가 보라 그랬어 너 어? 내가 올라오지 말라 그랬지? 어? 너 일로 와 혼 좀 나아야 되겠다 어? 여기 올라가 너 손 들고 서있어 이라고 넌 여기서 나오지마 이제 들어가 이 자식아 넌 이제 못 나와 손처럼 씻고 나오게 손처럼 씻고 나오게 손처럼 씻고 나오게 손처럼 손처럼 씻고 나오게 요거는 너무 많이 구운 맛없어 이 소세지 숨 막혀요 그러는데 숨 안 막혀요 이거 다 그냥 뚫려 있어요 자가가 타이거랑 자리 바꾸자 우린 답답협 안 돼 밖에 고양이가 너무 많아 쟤 한 마리만 있으면 여기다가 가둬놓고 내가 밖에서 할 텐데 쟤만 있는 게 아니야 아 냄새 나니까 또 여기 들어오고 싶지 안돼 니가 지금 먹은 소세지가 색이야 이 자식아 오오오오 오오오 아구 놔둘진ま 와 나 고양이가 문 열 자고 겁떡깍다 놀랬네 오암에 뜨거운 거 맛있네 동원 참치 를 넣고 오늘 형님들도 안 계시고 누가 드실랑가 아 하루 종일 배 타고 와가지고 배고플 거야. 응. 그걸 위에도 준비하는 거야. 맨 밑에다가 뭘 깔까요? 고기, 참치, 단무지, 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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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뭐 넣을까요? 단무지. 참치. 이제 고기. 여보세요. 나 막내 아들인데 밥이 모자라요. 한 그릇만 가져줘. 아 알았어. 먹네. 참기름 뿌려서 참기름. 참기름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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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엄마 너 월급 받으면서 이거 가져다주는 일 좀 할래? 나 가져다주는. 한 번 갖다 줄 때마다 만 원. 천 원으로 해야 될 것 같아. 너무 크다. 내가 엄마를 부르는 빈도수가 너무 많아. 아까이 보여줘. 자. 아. 아. 한 입에. 단면입니다. 햄. 단무지. 참치. 소고기. 하나 먹어도 배부르겠다. 햄. 이건 뭐 압축할 수도 없고 환장하겠네. 음. 맛있어. 근데 이거는 저번과 똑같이 배불러. 햄. 아. 식습에 끝에 있잖아 반찬이 없어. 중간에서 못받아나 봐. 끝에 있잖아 반찬이 없어 반찬이. 대왕 김밥보다 2배 되는 것 같아요 양이. 오늘 밥 한 두 공기 먹은 것 같은데? 아 두 번 먹었다가는 죽겠다. 밥이 3공기 분량이에요. 한 조각당 들어간 밥 양은 밥통에 3분의 2 정도 들어갔고요. 자 배부르죠? 자전거 타러 갑시다. 난 못 나. 먼저 나가 살이 쪄서 못 나가는 것 같아. 여기서 그만 방종해야 될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